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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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야 자 이번 해 볼 게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어 아주 끔찍한 게임 꿈속에서 오줌참기 게임입니다 돈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의 미친 병맛 게임 오늘 한 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렛츠플레이 15잔이나 맥주를 마셨다고? 쉿 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네요 아 근데 공포 게임이에요 이거 플래시라이트가 없는데 아 저기 저기 있구나 자 한 번 플레이 해봅시다 손전등 이게 도움이 될거야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깜짝 놀라서 지려버렸어 하하하하 좋아 어? 아니 여기 화장? 아 날 어게인이라니 너 계속 이런 꿈을 꿨었던거야? 야 왼쪽 위에 오줌이 오줌게이지인가 저게? 아 F키를 누르면은 그 배터리가 다시 차네요 아 어 왜왜왜왜왜왜왜 제트 제트 어 아니 왜 지른 왜 지린거지? 키를 막 연 엄청 빠르게 연타해야되나? 느낌이 막 시도된 듯이 오나 참았어요 참았어요 오줌감을 참았어요 어 근데 너무 분위기가 안좋은걸 어 여기에서 조합 테이블 뭔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네 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 길을 잃어서 갑자기 너무 어두운데? 아아 불이 꺼져있어 아... 아 이 충전arta 야왜왜왜왜왜왜 아앤야야 참아 에어와아이고 문이 무너지면서 살짝 지렸구나 근데 아래쪽에 화장실이 또 있다고 했거든요 아래층을 가봐야 돼요 F기 연타하면서 플래시라이트 충전 계속 잘 해줘야 되고요 어? 나는 아이가 없는데? 저 아이방같이 생긴 것은 도대체 뭐지? 아는데요 화장실 아이씨 잠겨있잖아 뭐야 또 느낌을 망치를 찾아야 된대 니들이 감히 나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얘도 지금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도 그럼 꿈에서 깰 생각을 해야지 화장실을 계속 찾으면 어떡해 망치 아 어딨어? 와 근데 집 되게 아 참아 참아 인벤토리 리모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소리 소리를 꺼 소리 끌 수가 없어 지금 동전을 먹었거든요 동전을 여기에다가 넣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떻게 해 다시 집어넣고 코인 손을 들어서 놔놓고 뭐가 나왔어 왜 망치가 아 아 망치가 아 망치가 세탁기에서 나오다니 야 지려버렸 지리는 세탁기로군 좋아 이걸로 망 망치를 어따 쓸 수 있다고 했지? 우리? 아 어 망치 를 꺼내서 이거 이거 못 부수는데? 망치로 뭘 부술 수 있는 거죠? 륵 악 아 으으으으 하이 너무 힘들다 이거 게임 계속 계속 오줌감 찾기가 너무 힘.. 참기가 너무 힘들어 아 이 나무판자 뗄 수 있구나 오케이 뒤로 내려가보자 어우 야 지하실도 엄청 크네 아 이 지하실이 너무 커서 지려버렸도 와씨 와 위기감 와 너무 위험해 게임이 야 아무것도 없네 와 지하실에도 거실이 있어 쩐다 쩌는 거실에 지려버릴 뻔 볼트 커터를 얻었고 이걸로 냉장고 문을 열 수 있겠죠? 이건 뭐야? 에? 에? 이게 뭐임? 이게 뭐임? 하하하 왜 안 지렸냐 너? 아 방금 진짜 지릴 뻔 했는데 난 실제로 일단 볼트 커터 를 여기다가 자르는게 아니라 그냥 내리 치는데요? 하하하 이거 일단 치우고 열면 안에 열쇠가 있네 열쇠? 열쇠? 어디 열쇠지? 아 화장실 문 열쇠네 오케이 이제 실수할 수 있겠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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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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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 간판이라니 아니 너무하잖아요 비밀번호도 있네 여섯 자릿수 여섯 자릿수 여섯 자릿수 게임이 너무 잔인해 일단 저 지리는 지하를 가기 전에 여긴 세탁실이고 여기 한번 보자 어 여기도 판자로 막혀있네 뜯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? 아 난 난 요즘도 요즘도 겪거든 진짜 헉 뭐야 무서워 이게 뭐지? 바위가 있네?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나봐 지하로 가서 이걸 뚫을 수 있는 하아 아아 지하로 갈 생각에 너무 지려버렷 지하에서 돌을 부술 수 있는 도구를 찾게 되면은 여기를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긴 그냥 바닥에 싸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엔딩이 해피엔딩이지 않을까? 이거 이렇게 참다가 그 방광염 걸릴 것 같은데 오줌 참는 거 진짜 진짜 안 좋아 오래 참지마 어? 어? 하하하하 아니 물고기가 소릴 질렀는데 이걸 참네? 나에서는 바로 지렸다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이상하게 참음 참지 말아야 될 곳에선 잘 참아 주인공이 방광이 아주 튼튼해요 아까 화장실에 휴지?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57165 여섯 글자가 아니네? 코드를 얻었다 57165 아 화장실에 코드가 적혀 있었군요 음 오오! 예아! 바이빗 으악! 아앗!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새가 씨 새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다니 어? 이게 뭔.. 병 마신 건 알았지만 우주의 전 기운이 나를 오줌을 지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대 세계의 마지막 토일렛을 찾으래 지금 내가 맞게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! 아이! 곡괭이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오줌감이 이거 어떻게 챙겨 됐다 포탈을 타는 게 맞는 걸까? 저 부엉이의 말이 맞을까? 난 지금 부엉이 못 믿겠거든? 곡괭이로 어.. 저길 먼저 가보자 지하 지하를 가서 먼저 캘 거 캐고 가자고 픽 액스 곡괭이 깽이깽이 콕괭 아아아아아아 야이 열심히 활동했더니 방광이 왜 안 뜨개져 이거 어 됐다 클레이 점토를 얻었네요? 아아 이 점토 3개로 만들 수 있는 건가봐 하아 아아아 계속 힘을 주니까 너무 힘들다 점토로 변기를 빚어? 좋아 점토 3개를 얻었어요 이 점토 3개를 조합해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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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를 빚어? 싸고 말거야 변기에 쌀거라고 난 사람이야 화장실을 이용할거라고 근데 책상이 어디있죠? 2층 절대 절대 노상 방류하지 않는 상남자 그것이 나 플레이입니다 자 어 조합 어? 하아 아 됐다 조합해서? 인벤토리 뭐야 뭐야 변기 야 아니 근데 나 변기를 만들었는데 변 변 변기 어디감? 하아 화장실을 가봐요 아 아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그냥 자동으로 설치해가지고 싸는건가?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그럼 여긴 뭐야 행 퉁 퉁 퉁 퉁 틴 퉁 퉁 퉁 퉁 퉁 됐다 아 아 마지막 문에 갈 생각에 아주 그냥 소변감이 장난이 아니구만 여긴 어디지? 이게 뭐야 아 변기를 조합해야 되네 야 변기 시트를 얻었다 나아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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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에 토대를 만 만들었으니까 이제 변기 시트 조합해가지고 그치 튀기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앉아서 싸야지 그럼 여기는 뭐야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와이씨 뭐야 이게 어? 저기 변기 있어 하 하 아 토탈을 다 먹네 아 오줌감 지릴 수 밖에 아 여기에 이제 물탱크만 만들면 되네 밑에 토대 만들었고 이제 좌석 만들었고 여기 물탱크 쪽만 만들면 되는 거 같은데 물탱크 어휴 어휴 구웅이 개 커 여기가 어디야 어 처음으로 돌아왔다 그럼 물탱크 쪽만 만들면은 그거 알죠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오줌 갈기는 거 이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헛지졌다가는 바로 싸고 말 거야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캘 수 있는 거? 왜 캘 수 있는 거지? 하 몸을 너무 많이 움직였어 뭐 없는데? 그냥 가자 장식인가봐 어 아 나 지금 쉬마려워서 달리기가 안돼 하아 아 텔레포트를 여러번 탔더니 뭐야 이게 어 갑자기 앞으로 안가져가지고 좀 놀랬스 뭐지 이 수산한 분위기네 이곳에 물탱크가 봉인되어있나? 단접고통 지린다 화장실 가야겠슴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의 다왔어 참아야 해 참아야 어 저기 물탱크 있다 야 미쳤다 어떡하냐 나 이제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하하하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아아 방광아 아아 방광아 버텨 좋아 물탱크 좋아아 이걸로 이제 사운드로 돌아가서 아아 조합을 딱 하하하하 아 벌써 쌀생각에 아 진성에 방광아 거의 다왔어 이거 이거 어떡해 어 뭐야 어 뭐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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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라니 어 어 변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오줌감이 밀려와가지고 그거 회수를 못해서 버그가 걸렸었나봐요 방법은 다 알았으니까 좀 빠르게 어 하하 어 어 어 어 조합할 때 버그가 안걸리길 바래야되는데 일단 오줌 한번 참자 여기서 오줌 한번 참고 왜 오줌을 안싸지? 어 왔다 왔다 오줌을감 바로 간다 왜 왜 줄어 하아아 됐다 얻은겨? 얻은겨? 토일렛 보우 예아 하아 이걸 이렇게 얻었어야 됐는데 그놈의 오줌감 때문에 좋아 일단 보울부터 뭐야 이거 왜 장착이 안 돼 아 장클릭이구나 미안하다 도대를 두고 이거 씨 뚜껑 중요하지 어어 안돼 안돼 지금 아직 아니야 방광아 참아라 진정해 조금 있다가 맘껏 날뛰게 해줄게 물탱 예 하아 하아 임하씨아아아아아 하아 흐어어억 그 와중에 북음 좋은 거 뭐야 aer르네 하아 그가 중에 북음 좋은 거 뭐 어우 그거 힙한거 봐 자 아직 인류가 이해하기는 좀 이른 게임 Don't Pee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었네요 마치도록 합시다 너가 쩡뇨 한글자막 by 한효주 쌍득